말리뽀 염랑개 서식지 입니다. 아주 염랑개들이 바글바글 하네요. 지금 바람은 아래쪽은 동풍이, 위쪽은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을 바람이라 그런지 풍향이 서로 다르네요. 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만조 타이밍에 윙지서핑을 좀 하고 흑사산에 가야 되겠네요. 오늘도 요가를 하러 말리포테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한가하게 늦은 시간에 나왔고 서핑 프로그램이 끝나서 이제 혼자서 요가를 해야 되겠네요. 캠핑버스가 있네요. 앞에 아주 제대로 된 캠핑버스네요. 그림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림으로 그림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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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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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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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